트렌치코트 트렌치코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을 겨울에 더욱 멋진 트렌치코트 오염이 되었을 땐 물에 적신 헝겊으로 톡톡톡 두드려 닦아주고 피치 못할 주름은 저온의 스팀 다리미가 좋습니다 냄새가 배었을 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냄새와 주름 관리가 번거롭다면 에어드레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표준모드를 선택하면 옷을 당겨주는 바지 무게추와 스팀으로 옷에 잡힌 생활주름을 효과적으로 펴줍니다 강력한 제트에어로 겉감과 안감에 묻은 미세먼지를 털어내주고 제트스팀과 냄새 분해 필터로 냄새를 분해하여 옷에 묻은 냄새까지 제거해줍니다 자주 입어 먼지 및 주름에 쉽게 노출되는 트렌치코트도 에어드레서라면 효과적인 케어가 가능합니다 삼성 에어드레서 삼성 에어드레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